항상 내가 몸의 온도에 대해서 민감한 것처럼 작물의 온도에 민감하게 우리가 해야 되죠. 그래서 제가 제 대안으로 뽑자는 얘기는 못하잖아. 제초 매트라는 걸 제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. 이거는 현재 국산이 7년 재활용 가능하고요. 외국산, 유럽과 미국과는 20년 쓸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는 SM에서 25년짜리까지 나왔어요. 수명이니까 보통 이게 이렇게 나갑니다. 가격은 우리나라 거의 2배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공기와 물방울이 다 통과하기 때문에 지온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. 태양전지랑 비슷한 수명을 갖고 있는데요. 제가 고추를 대박을 쳐요. 해마다. 일반 관행 수학에 비해서 3배, 4배 땁니다. 그런데 비결이 큰 게 없어. 나는 지온 관리를 잘해주는 거예요.